아아! 일어나! 일어나! 저기요! 다큐들 수 있는 바람이 그렇게 내 바늘로 날 고생하여 모든 성장에 넘어갈까요 어댓 발교를 원하회에 바랄게요 우리 자신의 운명 깨끗이 걸어 다큐들 수 있는 바람이 다큐들 수 있는 바람이 나의 꿈에 믿어 다큐들 수 있는 바람이 아아! 나는 그녀가 아프리카 나는 그녀가 아프리카 나는 그녀가 아프리카 나는 그녀가 아프리카 넓은 그녀가 Eine 나는 그녀가 아프리카 나는 그녀가 아프리카 저에게는 그녀가 아 마리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나 둘 셋 넷니 오 내가 전생이 나를 못 써 이 깨끗이 지금 나는 아직은 아닌 발사로 있는 각각이야 이 자동차가 있는 간식아 나한테 잘 걸렸어 우리 하와야 이 자동차가 있는 간식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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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